거리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할아버지가 직접 그려서 나눠준 인물화만도 무려 200여 점이 넘는다는데 야, 보통 열정이 아니고선 절대 할 수 없는 일 사진으로 뽑아주는 것도 되게 안 쉬운 일인데 그림으로 직접 그리시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사진 아니고 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제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리고 있는 인물화의 주인공 대부분은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낯선 인연을 사진으로 찍어 다시 캔버스 위에 옮겨낸다는 것인데 옷 색깔이 다른 거 아니에요? 이쪽 보면 지금 빨간색이 없는데 낯선이의 얼굴을 찍고 또 애정과 정성을 담아 그려낸다는 할아버지 그런데 굳이 낯선 사람을 길에서 찾아 그림 속 모델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가족들 또 지인들 부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 쓸만한 사람 다섯 분은 없잖아요 매일 밤낮 인물화만 그리니 결국 고발되고만 그림 속 모델 그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할아버지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는데 그렇게 지난 30년간 찍어온 2만여 장의 인물 사진은 할아버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기에 이르렀다 여자들은 여러 장 찍어주는데 모델 함수라고? 모델 함수봐요 무슨 모델이에요? 남자 모델 이정도면 이놈이면 뭐 모델 타고 할아버지 그림 좀 해주시는데 또 알았다 알았어 내가 일이 좋아 그래요? 옷은 남자 모델이 더 귀해요 오늘 할아버지 개 탔다 개 탔어 또 경직했어 이렇게 아침낮을 귀하게 얻어낸 인물 사진을 캔버스 위에 옮겨 담는 할아버지 구도 제대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? 네네 사진 속 주인공이 캔버스 위에 다 채워질 때까지 할아버지는 자리를 뜰 생각이 없는 모양 살아나네요 사진이 참 좋아요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마무리까지 잘 그리시는 분이 제일 부러워 아니 벌써 다 그리신 거예요? 응 덜 그린 게 아니지 유아리 하는 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말려요 그 여러 번 칠할수록 더 좋은 색이 나오는데 말일 동안에 또 다른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지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탄력을 받는다는 할아버지 작품이 마르는 동안 쉴 법도 하고만 할아버지는 또 다른 작품 3,300여 명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여든 하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림에 대한 엄청난 열정 안 힘드세요? 지금 2시간째인데 원하는 거는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그리할 수 있고 그럼 그것 더 이상 좋을 게 뭐 있어요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리도 그림에 푹 빠지게 된 걸까 젊었을 때는 집이 가난해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가로서 기반을 잡아야 되겠다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꿈은 내려놓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시절 그리고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림이었는데 그 중 인물화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며 얻는 기쁨 때문이었다 선물을 하면 그분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했던 일이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하는 이걸 느낍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할 만한 일이죠 누군가에게 그림을 선물하면 더 크게 돌아오더라는 감동 그 재미에 할아버지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부스를 내려놓은 적이 없다 다음날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정성을 들여 그림을 포장 중인 할아버지 선물하실 건가 봐요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이게 본인이 직접 개봉하는 기회인데 남이 먼저 보면 안 돼요 그럼요 조용하나 문화의 길이 아래 문화의 길은 문화의 길은 포장 동영상